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순우리말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해볼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나쳤던 순우리말들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배워볼까요? 그럼 첫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사흘은 며칠일까요? 1번, 2일, 2번, 3일, 3번, 4일, 4번, 5일 정답은 2번, 3일입니다. 사흘은 3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많이 헷갈리는 분들 있으셨죠?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으슬으슬은 어떤 상태를 표현할까요? 1번, 몸이 따뜻한 상태 2번, 몸이 한기가 느껴지는 상태 3번, 피곤해서 잠이 오는 상태 4번, 졸음을 참는 상태 정답은 2번, 몸이 한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몸살이나 추위를 느낄 때 으슬으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번에는 좀 더 쉬운 문제예요. 3번, 이틀은 며칠일까요? 1번, 1일 2번, 2일 3번, 3일 4번, 4일 정답은 2번, 2일입니다. 이틀은 2일을 뜻하는 아주 쉬운 순우리말이에요. 자, 다음 문제 도란, 도란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일까요? 1번, 혼자서 중얼거리는 상황 2번, 여러 사람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상황 여러 사람이 모여 2번, 여러 사람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상황 3번, 큰 소리로 떠드는 상황 4번, 혼자서 책을 읽는 상황 정답은 2번, 여러 사람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상황입니다. 도란, 도란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문제 5번 감, 투, 밥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일까요? 1번, 왕이 먹던 말 2번, 모자처럼 생긴 밥 3번,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 소박하게 차린 밥 4번,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차려주는 밥 정답은 3번,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 소박하게 차린 밥입니다. 조금 헷갈렸죠? 다음 문제 6번 앙세다 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일까요? 1번, 크게 소리내며 웃는 것 2번,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다 3번, 상대방의 의견에 기분 좋게 동의하는 것 4번, 애교를 부리며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 정답은 2번,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다 아쉽게도 4번은 아니랍니다 다음 문제 정답은 1번, 힘없이 피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오실 때 모습이 화물하물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다음 문제 정답은 4번,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다들 정답 맞추셨나요? 오늘 준비한 순우리말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해보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로 만나요 안녕